옆에 분과 우리 인사 나눕니다 그리고 김종환 목사님 제 마이크 좀 조금 줄여주세요 김종환 목사님 제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벌써 인사 끝나셨어요? 한 번만 더 해보세요 못 봤어요 보시면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얼굴을 보시면서 형제님 자매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이 영광을 뵙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잘 들리나요? 아까는 하이피치가 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읽은 말씀은요 히스기아 왕이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아가 병들어 죽기 일이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기적을 보이시고 그를 살리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것처럼 그는 부자였고 그의 부와 영광이 최고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문제가 있었죠 뭐였죠? 감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창고에는 은금, 보석, 향품, 방패,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로 채우고 곡관을 세우고 채우고 포도주와 기름과 온갖 짐승과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고 많은 양떼와 소를 위하여 성읍을 세웠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이 저의 모든 일을 형통계하시고 그가 하는 것마다 성공했는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은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아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음으로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히스기아가 진실로 좋은 왕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적강속 운동을 하며 우상을 없애고 이스라엘을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서 잘 바로잡게 했던 그의 좋은 점도도 있었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그가 한 일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와 올바른 일을 했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게 그토록 귀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도와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감사의 부족이 결국은 그가 이룬 것들과 선한 일이란 것들을 다 실패로 돌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의 말씀은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범사의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인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모든 것 정말로 모든 것을 포함한 말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은요 이 안에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과 힘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포함해서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과는 좀 동떨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기도 합니다 감사함이 되는 것, 감사하는 것은 사실상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너무나도 이게 부자연스럽게 힘들게 고통을 당하는데 이게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힘듦이 있는데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함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을 때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잘 되던 사업을 문을 닫았을 때도 감사를 드릴 수도 있고 병이 걸려서 죽음에 임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고 자식을 잃은 부모가 그 마음에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두 가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저는 확신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의 삶에 감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호주뿐인데요 여러분 한번 이런 영상을 보셨거나 아니면 책을 보셨거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닉 부이치치라는 호주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를 갖지 못했고요 정말 보기만 해도 절망적인 환경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는 희망의 전소라고 불리며 전 세계에 희망을 전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이 네 그 다음에 소리가 앞부터 다시 네 아니 앞부터 예 처음부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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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Nick Vujicic입니다 저는 저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저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 이렇게... ... 이렇게... ... ... ... ... 1, 2, 3, 4! 1, 2, 3, 4! Yeah! There you go, you like that? Is that cool? Yeah! Beautiful! But honestly, along the way, you might fall down like this. Ready? BOOM! BOOM! All right? Hello!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Do you think you have hop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f I fail and I give up, do you think that I'm ever going to get up? No!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It matters how you're going to finish. Are you going to finish strong? And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ike this. I don't know. I can't be able to finish. Yes. I can't wait to finish that. I can't be able to finish that long. Okay, maybe? Let's go.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서 주관하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어쩔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힘듦과 갈등과 고통 속에서 더 드러난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과 갈등을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우전서 15장 57절과 5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성경 안에 최고의 간증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신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그 삶의 감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희승이하가 그 한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렵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근데 믿음은 있었는데 그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안 준 것도 아니고 주님은 그에게 남에게 없는 것을 더 주셨지만 그에게 없는 것이 하나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희승이하를 떠나셨다라는 것이에요 희승이하에서 우리는 인간의 욕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들이 가진 것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more and more 욕심을 부리고 사는 것 희승이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사실 희승이하의 반대 인물을 제가 닉 부이치로 정했던 것입니다 불평할 때 결코 볼 수 없었던 자기의 진실을 자기 스스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그는 참다운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그는 장애와 그에게 장애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감사할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태도와 생각에서 그가 경험하고 있는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존재의 이와 역할을 깨닫고 그 진실을 무조건 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에 감사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교회에서 간증을 나누었는데 내가 나의 삶을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팔 또는 다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 속에 존재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세요 두려움은 믿음이 적음에서 옵니다 이 믿음이 없음을 만족할 수 없는 마음과 감사할 수 없는 마음이 주고 결국 그것이 악한 마음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그 감사를 돌리고 계십니까? 내가 이룬 것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스스로 감사하고 스스로를 칭찬합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것에 대해서 행복하십니까? 일본의 일본 신학자 우찌모라 간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려고 했더라면 그것은 병도 실패도 죽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며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예전에 신문에서 세계 안에서 나의 봉급 순위는 얼마인가라는 그런 기사를 읽었는데요 영국에서 조사된 거예요 예를 들면 60억 사람들 중에서 만약 3만 불의 연봉을 버신다면 그 순위는 세계 상위 6%에 든다라는 것이죠 만약 4만 불의 연봉을 번다라면 세계 2.5%의 상위 봉급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세계 상위 6% 이상 2.5% 안에 드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에디오파에서 선교하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었었는데요 그 나라의 현재 경제 발전을 위해 공사가 한창인데 그 사람들의 노동의 일당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단돈 일불입니다 이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우리의 입술에는 불평이 더 많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의 왕의 감사없음에 하나님이 진노를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영국의 작가 요한 밀턴 그 잃어버린 낙원 신라권이라는 것을 쓰게 된 동기가 그의 나이 44세의 장님이 되면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육신의 눈을 어둡게 하셨지만 주님은 나에게 다른 눈,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숫자, 플러스를 놓느냐, 마이너스를 놓느냐에 따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뀝니다 만약 우리가 플러스를 100 숫자 앞에 놓으면 100개 이상을 가진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다가 마이너스라는 그런 본인의 마음을 두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모자른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플러스 사인을 감사라고 생각하고 이 마이너스 사인을 불만과 불평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 감사란 플러스 사인을 두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고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이너스 사인을 우리의 삶에 둔더라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날마다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풍성하게 있는 플러스 사인을 세워진 십자가로 보십시오 십자가만 보면 감사가 된다고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플러스 사인인 이 십자가를요 여러분들이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플러스가 이렇게 지면 이렇게 넘어지죠 그러면 무슨 사인이 되죠? 무슨 사인이 돼요? 곱하기가 됩니다 즉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만도 많은 감사를 누리며 풍성함을 누리는데 이 플러스 대신 이 십자가를 지면 곱하기가 돼서 배에 배에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지을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이 감사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감사가요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그 감사가 더 많은 감사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 안에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깃들게 됩니다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와 기쁨은 이 주님의 생명 이 십자가를 지미 우리 삶에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함이 절절절절 흘러나게 됩니다 즉 감사의 풍성함이 넘쳐남은 주님의 생명이 내 삶과 가정에 흐를 때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이죠 체리일제일교회는 우리가 20일 동안 감사 새벽 부흥회를 하면서 외쳤던 구호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우리의 교회는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여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인하여 감사함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게 흐르게 되고 그 풍성한 감사가 흘러 넘쳐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 주의 폭음이 이 땅에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는 삶은요 내가 선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야 하는 주님께서 주를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자녀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도와주시죠 물론 그 도와주시는 방법이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게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하는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아내에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남편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진실로 감사할 때 그 존재를 감사할 때 그가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웃에게 감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사랑한다라는 말보다 더 인상적이고 임팩트가 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얼굴에서 미소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감사할 때 다친 마음이 열리고 회복되어집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은 우리에게 있는 껄끄러운 관계들을 개선하면서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는 힘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주관하신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바로 옆에 앉은 여러분의 옆사람 한번 보세요 남편을 보셔야 남편 아내를 보시고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이때는 내 배우자와 가족이며 또 내 옆에 이 자리에 앉은 내 형제와 자매된 그리스도 안에 형제와 자매된 이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현실 그의 어려움, 힘듦과 고통과 상관없이 여전히 아름다운 세상과 기쁜 삶과 축복된 삶을 우린 주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다 소유하신 분입니다 감사 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를 넘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는 찬송의 제사장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의 제사장의 삶을